옆쪽에 밥 나와라 뚝딱! 갓 지은 가마솥밥이 그냥 뚝딱하고 완성이 됐는데 일단 이것부터 보여드릴게요. 가마솥밥이 맛있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갓 지은 밥은요. 이렇게 포샬포샬, 그냥 김이 모락모락 나게 맛있게 밥이 됐는데 여러분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300유톤 회전이 됩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 바로 눌러붙거나 타지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건데 그리고 저희가 이 안쪽이 얼마나 깨끗해지는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딱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내솥 안쪽을 보시게 되면 어머 깨끗해라! 이렇게 지금 밥 안토록 안 묻었죠? 세상에! 여러분 설거지가 이 정도로 편안한 거예요. 맞습니다. 누룽지는 박박 긁어야 하는데 그런 걱정 없이 깨끗하게 사용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바삭바삭 소리! 세상에! 이거 소리 들리세요? 소리 들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안쪽에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쪽에 밥이 너무나 너무나 맛있게 잘 익었습니다. 바로 익어요. 여러분. 겉에 있는 이 가마솥 누룽지는 너무나 잘 익었고요. 안쪽의 쌀은요. 아주 아주 포샬포샬 맛있게 잘 익었어요. 맞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는지 무료치에 5일이 있으니까 써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저희가 바로 계란찜도 보여드릴게요. 아니 계란찜이요. 정말 어려운 요리가 뭐냐면요. 너무 이뻐지. 여러분 뚜껑을 자주 열었다 닫았다 하셔야 되는 거고요. 불 조절하셔야 되고 가스레인지 앞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푸딩처럼요. 아주 아주 포샬포샬 이거 탱탱거리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애기 군댕이처럼 세상에 통실통실 거리는데 이렇게 잘 되는 이유는요. 특허받은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죠. 통과형 방식이니까 열이 고루고 잘 된다는 거. 이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주부님들 설거지도 너무나 편안한 이유가 뭐냐면 안쪽에 계란찜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묻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로 우리 고객 여러분들 설거지도 아주 아주 편하게 해서 드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정말 계란찜이 바깥쪽도요. 포샬포샬 잘 익었네. 옆면까지 밑면까지 고루고루 잘 익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료체형 오일을 드리겠습니다. 써보시고 계란찜이 정말 잘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죠. 우중의 구조다 보니까 눌러붙거나 타지 않고요. 자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옆쪽에 공기층에 대류현상이 있다 보니까 이거 지금 자사일반 냄비는요. 이게 지금 다 흘러 넘쳤습니다. 하지만 옆쪽에 보이는 도깨비 가마솥은요. 넘치지 않았죠. 이게 옆쪽에 공기층에 대류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넘치는 걱정까지도 덜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넘치지 않으니까 요리가 더 편하고요. 이쪽에 보시면 28cm 특대 사이즈를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저수분 요리도 가능한데 넉넉하니까 이것저것 넣어보시고 애기궁댕이처럼 이렇게 계란을 잘 익었어요. 찜질방에서 먹었던 맥반석 계란의 느낌처럼 드실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계란뿐만이 아니라 고구마에서 드시게 되면 여러분 이 안쪽 보실래요? 노란 속살까지 군고구마까지도 영양은 그대로 하면서 요리는 더 맛있게 하실 수 있는 특대 사이즈까지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구성 비교해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사이즈 비교해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저희는 2종이 아니에요. 3종의 구성인데 요거 21cm가 아니라 28cm 요거 16cm가 아니라 18cm 그리고 18cm 5일 동안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체험 기회까지 보내드리는데 가격마저도 착해요. 3종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7만 8,100원을 가져가실 수도 있고 무료 체험 5일 빼놓지 않았습니다. 타거나 눌러붙거나 넘치면 100% 반품 환불 취소해 드리겠습니다. 10만 9 10만 11